이 곡들 또 유튜브에서 함께 하실 수 있고 저희 클라우스에서 노래해주시는 분들 다수분들의 영상 여러분들이 두 달에 한 번씩 노래자랑에 참여해주신 영상도 제 유튜브에 올려져 있으니까 여러분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검색하시고 다음 주에 찾아주실 때 한 번씩 예행연습 삼아 보시고 오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마지막 곡은 조금 오래된 곡 중에서 한 곡 전해드리고 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 클라우스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클라우스는 평일은 2시까지 금토는 3시까지거든요. 오늘 여러분 늦게까지 푹 쉬다 가셔도 됩니다. 연휴니까 여러분 오늘 평소보다는 조금 더 드셔도 되는 날이시지 않나요? 많이 드시고 또 그동안 일주일 동안 많이 쌓여서 스트레스 오늘 좀 쫙 풀어 마십시오. 마지막 곡은 김강석 씨 노래 한 곡 전해드릴게요. 그녀가 처음 울던 날이라는 곡 한번 전해드려 볼게요. 여러분 오늘 내일부터는 비 온다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오늘 날씨 좋은 날 오늘 가을 날은 맞긴 하십시오. 마지막 곡은 그녀가 처음 울던 날 전해드리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. 오늘 날씨 처음 울던 날씨였습니다. 그녀의 있는 모습 활짝 빛 묽는 꽃 같아 그녀만 바라보며 언제나 따뜻한 금말이여진 그녀가 처음 울었던 날 난 너무 깜짝 놀랐네 그녀의 고운을 불만 느끼는 눈물로 흘러가기 전에 아무리 괴로워도 끊으려가 처음으로 눈물 흘리던 날 온 세상 한두 번 한두 번 오진 듯 내가 쓴 날 딱 빛난다 이젠 더 볼 수가 없네 그녀의 있는 모습을 그녀가 더 울었던 날 내 곁을 떠난다네 그녀의 고운을 불만 그녀의 고운을 불만 그녀의 고운을 불만 아무리 괴로워도 끊으려가 아까 빠르게 그녀의 고운을 불만 내 곁을 떠나갔다네 그녀가 처음 우러난 내 곁을 떠나갔다네 감사합니다. 즐거운 시원 되십시오. 김내여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잠시 후에 최가희씨 무대도 박수 많이 쳐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.